여긴 어딜 가든 소떼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소와는 엄연히 다른 물소야 동남아에선 흔한 가축 중 하나고 빛이 3000년쯤엔 인도, 빛이 2000년쯤엔 중국에서 각각 가축화가 됐어 전세계 물소수는 대충 1.5억에서 2억 마리 정도? 활의 재료로 좋은 요놈들의 뿔땜에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밀수도 했었어 그러다 임진왜란 때 조총을 접하면서 아마 관심 받기 된 듯해 고맙습니다